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월 토익 데뷔 특강 RC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1월이면 아무래도 방학달이라는 후끈후끈함이 좀 있죠. 그래서 토익시험을 매번 보는 학생들은 매번 보지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기말고사 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향학력이 터져가지고 막 확 몰키기도 하고 이상한 공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빡세겠죠. 데뷔 특강 영상 한 번 가지고 여러분의 토익 인생길과 점수를 제가 드라마틱하게 바꾼다는 건 약장수 같은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가만히 와서 나는 공기만 마시고 영상만 클릭했는데 점수 200점 올려라. 불가합니다. 그런데 토익을 보는 눈이 적어도 특정 파트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어퍼치가 바뀔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이 데뷔 특강은 제가 1월달 거 오퍼를 받아서 이번에 진행하면서 RC를 Part 5를 하고자 세팅을 해놨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Part 5로 조금 더 알려진 강사이지만 저는 Part 6나 Part 7의 소위 말하는 토익형 머리, 토익형 뇌구조 문회 연습을 수험생들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설명하기에는 독해 지문이 워낙에 방대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컨셉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벼락치기 가려면 또 Part 5 조금 잡아내야죠. 화면에 문제가 몇 개가 바바바박 지나갈 건데요. 아마 3초 간격으로 끊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수가 아니면 너무 농락당하는 기분으로 풀기가 너무 빨라요. 억지로 기계적으로 끊어가는 거지 환산을 한 시간값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나 메모장을 준비하시고 화면을 억지로 정지해가시면서 풀어보신 후에 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어느 정도 정제된 말투를 써봤자 정제된 말투 속에서도 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독특해요. 약간 요즘 학생들이 쓰고 사람들이 사석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비속어도 막 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불쾌하실 수도 있겠으나 강사의 개인 캐릭과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을 끄는 강사가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는 판단하에 집중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물론 이게 0원짜리 강의라도. 파트 5는 101에서 130번까지 나오는데요. 되게 열받아요. 이게요. 빨리 풀려면 겁나 빨리 풀어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트 5 8분인가 9분 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럼 파트 7을 오지게 빨리 푸셔야 되는데 8, 7 50분에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시간 나누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시험이 귀신 들려서 나오잖아요. 요즘 토익이 좀 세져가지고요. 귀신 들려서 나왔는데 파트 7의 독해 지문에 나노분자 과학에 관련된 원리를 설명하는 약간 미친 것 같은 독해 지문이 나오잖아요. 못 읽어요 잘. 근데 요즘 토익 파트 7은 제가 만점을 많이 딴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러 겁을 먹이려는 게 아니고 너무 날로 먹듯이 후딱후딱 빨리 슬래시만 그어가면서 읽으면 겁나게 낚일만한 문제가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요. 8, 7은 똑같은 인간이 풀어도 시간이 널널할 때랑 시간이 쪼그라들었을 때랑 애 차원이 달라요. 실력이. 이거 빨리 못 풀면 끝장나는 파트예요. 그리고 야 강사야 빨리 풀라는 거 알겠는데 그게 안 되고 빨리 풀려면 실수가 늘거든? 오히려 낚이잖아. 주변을 더 꼼꼼하게 읽어야. 근데 꼼꼼하게 읽는 여러분하고 날로 먹으면서 푸는 저하고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정확도 맞아 제가 높다면 억울해서라도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래 걸린다고 꼼꼼한 게 아니에요. 외운 게 부족해서 안 튀어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토익은 어렵기 때문에 쉬운 문법 적립 첩첩첩 이럴 시간 없고요. 문법 용어 많이 아신다고 본인이 영어를 훼손하지 않고 정확히 정석대로 FM 라디오 큰 것처럼 하고 있다. 뭐 그런 자부심은 좋은데요. 원어민들 그러니까 저 영어가 지들 모국어인 애들이요. 쟤들은 세종대왕님의 숨결이 어려서 자기가 영어인 모국어를 얘기할 때 first language인 영어를 얘기할 때 주원이, 조산에, 접두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못 알아들을걸요 아마. 막 쓸 거예요 쟤들은.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영어인 토익 시험에서 분명히 grammar를 너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채점해 주는 항목이 분명히 5, 6에 있다고 해서 본인이 비즈니스 영어를 모르고 얘들이 특히 쓰는 그 이상한 단어들의 잡다구리한 기술의 집합체를 분석하고 번뇌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토익 공부를 무슨 박사 과정처럼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면 말을 안 하죠. 안 나오면서 겁나 오래 걸리면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문법 용어를 많이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딴 식으로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토익에서의 what 나부랭이는 의문사, 의문대명사, 의문혁명사, 의문관계대명사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아니고요. what 이놈이요. 원래 자기 몸 안에 the things that이라는 게 뚱뚱하게 합쳐진 거예요. 참 거지 같죠? 지 몸 안에 캠고루가 딱 아가아가 딱 넣듯이 너 내 안에 명사 있어라. 이런 삘이라서 지 안에 명사가 똥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앞에 위치에 명사라는 존재가 있으면 일단 겁나 싫어해요. 그러면 명사 뒤에 what을 고르라고 하면 까면 되는 거고요. 애가 좀 구려요. 관종인지. 자기가 들어가야 앞뒤에 구린 상황이 정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감성이 있어요. 얘가. 적어도 토익은 지역적인 문법을 하나하나 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앞뒤가 연락의 완벽한 문장 사이에 what 아무 생각 없이 넣으시면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what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립보다 얘가 토익에서 어떤 꼬라지로 나오는지 아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기초적인 문법 중에 토익에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어려운 문법 용어를 너무 정립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배웠는데 내일은 왜 이렇다 한 식으로 나와. 이런 거에 혼선을 느낀다 보다.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구나. 그냥 플렉서블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지.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면 위치를 2박 3일 동안 텐트칩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스터디 카페에 충나고 앉아서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답 정리를 올바로 하시고요. 양측이라고 하죠. 문제 많이 풀어 제끼는 거. 그거는 900점이 나오는 애가. 아, 나 950 나와야 되는데. 아, 나 문법도 다 아는데. 자꾸 900 넘는 데서 문턱에서 올라가는데 950에서 발려. 아, 진짜 900, 930, 925. 뭐야 진짜 나. 독해 많이 풀어봐야겠어. 그러면 말리지 않아요. 근데 아직 시간도 정리가 안 되고 본인이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분석도 똑바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향점도 똑바로 없는 상태에서 그저 문제진만 풀어 제낀다고 해서 본인이 잘못 트는 방식이 치석처럼 굳는 거지 그게 실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더 오를 수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오르고 종료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강이 오픈됐었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오픈된 거고. 박해온 토익 문법 부스터라는 강의가 있어요. 굉장히 미니 강의식으로 11강으로 압축된 강의인데 제가 거기에 할 수 있는 토익형 문법은 최대한 때리는 것 같아요. 그 강의도 여러분한테 금전적 부담이 크게 되진 않을 거니까 그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와이베 민강 홈페이지에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푼다요. 아까 푸셨던 문제를 990이 되게 많이 나올 정도로 꼴사나운 애가 어떻게 푸는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저거 받아 적지 마시고요. 제가 이게 필기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와이베 민강 홈페이지에. 근데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여기 밑에 화면에 어떤 팁이 뜨면 그걸 여기서 받아 적으면서 열정 터지지 말아요. 멀티태스킹하다 뭣도 안 되니까. 그냥 최대한 집중해서 화면만 응시하시고 0원짜리라도 10만원짜리처럼 그리고 차라리 캡처해놓고 나중에 써 나중에. 그게 더 낫습니다. 제가 이 1번이라고 써진 문제를 풀 건데요. 제가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읽죠. 읽는데요. 의식의 흐름이 없어요. 이딴 문제는. 그냥 D예요. 그냥 D. 근데 제가 D라는 걸 어휘를 집어넣을 때 뭐하는 짓이야 강사야. 뭘 뭐하는 거예요. 위드만 보고 부들대는 거지 제가. 보기 E는 없죠. 토익은 4지선다죠. D펜드가 있어도 핏담눈물 다 넣고 해석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D펜드는 위드랑 때깔이 안 맞아요? 이유를 합리적으로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럼 D펜드는 위드가 아니면 뭐랑 너나요? 아 왜 저래? 온. 옅다. 됐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을 했다고. 온이 없으면 어폰이랑도 설칠걸? 근데 D펜드 온, D펜드 어폰은 그렇게 쩔개 세트로 외워놓고서 그거보다 더 악질이고 더 안전빵인 인터페어 위드는 왜 위드가 아무나랑 다 논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를 안 해서요. 겁나 들키실 수 있지만 암기를 안 해서요. 자기의 몸 바로 뒤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찌글찌글 짜글짜글 동사를 자동사라 그래요. 영어에 자동사, 타동사가 쩍쩍 갈라지고 실제 추잡한 영어의 현실과 온상은 자타동사 혼용되는 양다리 기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외우다가 모든 체계가 무너질 정도로 완전히 열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익에서는 타동사의 범주가 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쳐요. 토익이니까요. 토익에서 자동사, 그러니까 찌글찌글이며 너는 목적어를 못 걸어서 부들대면서 꼭 그렇게 전치사로 산소호흡댕크를 붙여야겠니? 니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예, 이게 자동사예요. 근데 그 자동사 중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D펜드가 온 없으면 나 죽어, 나 죽어, 메루고 있잖아요. 얜 더 죽어요, 위드 없으면. 인터페어 위드는 뭔가를 깔짝깔짝 방해하다예요. 인터페어 위드 겁나동이요가 힌들이에요. 겁나동이요야 저거. 해석을 미친 듯이 잘하면 뭐하나요? 슬라시 끊어가면서 와일 부사절 접속사 앞에서 이게 무슨 쾌감이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까지가 영향권의 다로 보여지네요.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도 빈칸 앞뒤에 힘을 받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문법 학교론을 펼쳐낼 거예요? 그냥 문법으로 설명은 이게 다예요. 이 자식들은 위드가 필요 없어. 이게 다예요. 근데 꼭 다른 거를 밥반찬을 차리려고 들면 본인이 피폐해질 거예요. 거지 같은 건 뭐한다? 외운다. 리프레인은 삼가하다 금지하다거든요. 시험에 잘 나와요. from이라는 거지를 붙이고. 리프레인 from은 정말 유명한 세트예요. from 없으면 거의 정서불안 터져요. 그래서 남의 나라 말을 이해를 시켜줘야지. 이해를 저도 시킬 수 있죠. 주어 동사 뒤에 붙는 게 목적어야 이딴 건 저도 이해시키죠. 소유격은 원래 명사를 먹어 이딴 걸 저도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치사들이 왜 필요하고 이놈들이 왜 하필이면 이 전치사랑 노는지는 제가 말로 설명할 일이 못 돼요. 저도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외운 거예요. 원어민들이 쓰는 걸 확인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기에 귀찮다고요? 이건 토익에 나오는 어휘의 점과 같은 걸 제가 좀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외우기 싫으면서 990이 뭔 말이에요. 그죠? 외워야 돼요. 캡처할 생각하고 필기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제가 영상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든 올라가면 제가 댓글이라도 달아놓을 테니까 일단은 나중에 캡처할 최악의 변수까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워보자요. Interfered. 방에 깔짝깔짝하다. refrain from. 삼가하다. 금하다요. participate in. 참여하다. 참가하다. specialize in. 전문으로 하다. confer. 뭔가를 수여하다라는 어휘도 있는데요. confer이라는 어휘가요. 근데 confer with가 되면 discuss with 같은 느낌이 좀 된다 할까? 상의하다. coincide with. 일정이 두 개가 하나에 일치되거나 만물될 때 겁나 많이 써. 아, 나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야근하는 날하고 겹친다요. 약간 이런 느낌. comply with, confirm to, abide by는 전부 다 규정을 준수하다요. 그게 해석으로 나오면 미친 짓인 거죠. 어떤 전지사 때깔이 쩌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invest in. 아, 위험해요. invest two million dollars. 겁나 잘 끌어. invest a lot of money. 정말 쩔어. 근데 invest가 자녀 교육의 투자, 이번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이런 식으로 약간 혀가 나오면서 약간 투자한 명분과 대상, 이유가 나올 때는 흑화돼서 인이 붙어요. proceed. proceed. proceed은 동사할 때 어디로 가다예요. 그래서 go to. 혹은 h-e-a-d. head도 투가 붙으면 향하는 거거든요. continue to. 명사가 되게 어렵죠. continue도 자타 동사 혼용인데 continue to 동사 원형가라면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 continue to somewhere. continue to some places. 어떤 장소로 가다. 어떤 행위를 지속해서 그 행위로 장소로 가다. 이렇게도 해요. 그리고 proceed with. 어떤 일을 처리하다. 의 느낌이 있어요. deal with. 명사 딜은 오늘의 초특가 딜. 할 때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deal with는 다루다. 의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걸 처리하다. 다루다. respond to. 어떤 거에 응하다. reply to. 대답하다인데 이 뒤에 n이 뭔지 알죠. 아 모르고 살았을 때가 편하지. 알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놈의 to가 사람 진짜 열받게 해. to 동사 원형 이라는 문법이 있고 전체 다 투 종아리 뒤에 명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known의 약자로 제가 명사로 써놓은 거예요. respond to까지만 나오면 열나게 외우고 가는데 to 뒤에 빈칸 치면 겁나게 길을 잃어. 동사 원형 중에 명사 중에 골라라 이러면 처음서부터 명사 붙인 놈은 같이 외워요. come이 좀 구린데요. come 뒤에 형용사나 pp가 올 때도 있는데요. 얘가 흑화돼서 목적으로 끌려고 영차 이 생쇼라고 하면 전치사 붙거든요. 어떤 결과에 이르다 오다라고 하면 come to 어디에 방문하다 come by 어떤 것이 딸려 나오다 장착되다 come with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치고 어떤 걸 마주치게 되다 마주하게 되다 come across 어떠한 감정으로 와닿다요. come as it came as no surprise to me 나한테 전혀 놀라움으로 와닿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look 겁나 이상해 you look pretty 이렇게 형용사도 역시 돼 영어는 더러우니까 근데 전치사가 흑화돼서 붙일 거면 눈으로 봐 look at 찾아봐 look for 조사해 look into look through 훑어봐 look up 위를 올려보다 존경의 느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화면을 막 타이핑하면서 직원분이 아 잠깐만요 이거 찾아볼게요 룩업도 데이터 좀 해볼게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go through go to요 go 형용사 하면 형용사한 형태가 되다 까지 해먹어요 근데 go through가 되면 겪다 경험하다 go over 검토하다 go on 계속하다 go to 어디로 간다 명사 붙인 거 외우 go with 함께 가다도 되고 select 제 대용으로 선택하다도 되고 go for 이걸 애정하고 이걸 좋아해서 이걸 선택하다 고르다도 역시 되는 여기 중에 뭐 할래 아 I'll go for it 이걸로 할게요 이딴식 그 다음에 turn 장난 없어 겁나 구렴 자타동사 혼용이고요 turn on 딸깍 전원 키다 turn off 전원 끄다 turn down 겁나 야멸차게 거절하다 근데 타동사로 목적어를 막 바로 끌 수도 있어서 무언가를 무언가로 into 이딴 식으로 끌면은 a를 b로 개조하거나 확 바꾸다 search for 역시 실제 영어에서는 혼용되지만 전치사 붙일 거면 fall in 거는 본인이 해석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fall인지는 arrive at arrive in 뭐 어떠한 장소에 도착하다 어디에 오다 arrive 도 it arrived damaged 이게 손상된 상태로 왔어요 이렇게 arrive pp 구문도 있어요 결국에 한 번의 문법을 다 퍼먹으려고 하거나 하나의 문법 챕터에 모든 예외 현상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득템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dispose of 처분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consist of 구성하는 거고요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2번 문제 제가 풀게요 2번 문제를 푸니까 어? 너 지금 읽고 있는 거지? 예 너 오래 걸려? 아닙니다 정답은 나왔죠 워컬이겠죠 아 이게 지금 명사절 접속사인가요? 예 그러면 위 주어 realize 동사 됐 이하를 realize 뒤에서 됐절이 명사절 접속사 목적격절 맞나요? 예 근데 저는 그딴 시까지 알 것보다는 일단 됐이 미쳐가지고 문장 두 개를 갈라먹는다 정도는 기본이고요 됐 뒤에 명사 꼬라지가 더 붙였으니까 명사잖아요 됐 뒤에 어명사 더명사 기어 나오잖아요 새로운 문장 꼬라지의 직구석의 주어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장의 주어 빈칸은 새로운 문장의 주어 다음 동사예요 근데 이 자식이 목에 웬도 장난질 하기 전에 크게 봤을 땐 접속사예요 됐이랑 웬은 크게 봤을 땐 이놈들 다 접속사예요 품사를 안 외우고 영포자인 척 하면 안 돼요 접속사는 밥 먹고 늘 하는 듯이 새로운 문장을 계속 배설을 해요 그래서 아래가고 월이 또 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망할 웬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문장이 또 끝나는 거예요 접속사 전에는 늘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됐이 뻘짓한 게 아니라면 여기도 지가 문장을 퍼먹으려고 했겠죠 접속사는 늘 문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맞죠 그러니까 동사 들어갈 자리니까 알았고 헛소리 하지 말고 해석이나 하라고요 이게 왜 헛소리입니까 웬만한 문장은 웬만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기어나와요 목적어 늘 자리는 마련하셨고 왼 앞에서 그냥 끊으셨잖아요 그럼 뭐를 디스크로이즈하고 뭐를 에드레스하고 뭐를 컴플리트한지 본인이 그냥 생략한 건가요 목적어 없이 살아남는 구려 터진 동사를 자동사라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토익에 나오는 자동사는 억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는 그래서 정답 뒤로 간 거예요 그럼 어드레스는 왜 안 되냐고요 아니 야 내가 주소지로 넣은 게 아니라 해결하다 다로다로 진짜 쪄는 게 어드레스 아니냐 강사야 예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다 콜로케이션 연어급으로 쪄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어드레스가 쪄다라고 할 거면 어드레스 뒤에 더 프라블럼을 목적어로 넣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더 프라블럼 비 어드레스 수동태로 비동사 넣으세요 그거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목적어 겁나 잘 끄는 타동사가 꼴의 목적어를 상실하면 씩씩거리다 말고 자기의 피해의식을 가련한 얼굴을 뜨고 면 드는 게 수동태야 수동태는 지 몸 앞에 비동사 없으면 까이는 거야 비동사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하다 비스크러스도 비 디스크러스 비 컴플레이라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목적 없는데 어떡하라고 나는 내 스스로 문장 끝나는 놈인데 너 뭐야 뭐 이런 게 자동사예요 그리고 아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Depend on Comply with 처럼 자기 뒤에 전치사를 넣어서 아 나 전치사 붙여서라도 목적 한번 어떻게 영차 이게 아니고 야 됐어 나로 그냥 형식을 다 마무리해 나 혼자서 다 할 거야 난 일형식이야 이거로 제일 좋아하는 애가 어컬인데 그래서 정답은 어컬로 할 거예요 뜻은 나타나다 발생하다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영어하다가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That 뒤에 완전절 불안전절 이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That이 그딴 걸 케어하려는 것 같아요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 불안전한 문장 다 퍼먹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That 바로 앞에 동사로 끝났잖아요 동사댓 이러면 That 뒤에는 겁나 완벽한 문장이 기본이에요 꼭 알아놓으세요 명사댓 일때는 관계대명사라고 푸슥푸슥거리면서 주격이나 목적격 메꾼다는 걸 어디서 들었을지 몰라도 동사댓 그러면 That 뒤에는 겁나 완벽하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데 완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사가 occur 이다 그리고 emerge 이라는 emerge 드러나다 나타나다 상승하다 급부상하다 이럴 수 있고요 얘는 depend처럼 0차 이러면 어떤 것으로 급부상하다 이럴 때는 emerge as 를 쓰기도 해요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니까요 질문부터 봐요 보기부터 봐요 그게 되게 웃긴 게요 시험장 가서 작은 포트에 시험지 폰트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실제로 본인이 보시잖아요 뇌에서 인지를 어떻게 하냐 하기 이전부터 얘랑 얘랑 거의 같은 시간에 보여요 어차피 근데 보이는데 이거 좀 정갈한 거 봐라 좀 좀 석시드 석시즈 석세스 풀 석세스 풀리 토나와 석세스 갖고 할 수 있는 미친 짓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깔맞춤 안 된 거 봐라 근데도 우리가 문법의 요소를 어느 정도 넣었었는데 얘 놓고 깔맞춤 봐라 문법 문제는 자리 싸움인 게 맞죠 오에즈가 무슨 동사인가요? 비동사요 딤은 뭐야? 김의 오타야? 아니잖아 아 지금 들기름이 나올 때야 김이 왜 나와 그래서 비디딤드는요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동사 딤을 이리화 붙여서 딤드라고 pp 짝퉁으로 만든 후에 비동사 때리는 거예요 바로 앞문자에서 얘기했죠 bp는 무슨 태? 수동태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자신감 있게 다시 빼내야죠 수동태는 뭔 태에 반대? 능동태의 반대 근데 능동태는 야 내가 depend on이나 콜 같은 뭐 그지그지 동사도 아니고 뭐를 동사한지 능동적 자아다 이랬는데 목적어가 애가 가출해버렸어 탈선에서 내 목적어야 높적어야 피눈물을 흘리다가 나는 당했다 믿었던 놈한테 당했어 나는 까였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진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억울한 표정을 지은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고 웬만해서는 예외 문법은 다 있겠지만 수동태 꼬라지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BPP 수동태 동사 뒤에 빈칸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 태반이 겁나게 쓰잘데기 없는 자리예요 네가 지금 목적어가 사라진 걸 표현한 네가 뒤에 뭘 끌 수 있냐 미세먼지 말고 네가 내 코딱지 말고 뭐나 받아 코딱지 받아 얍 이래가지고 코딱지 같이 이스나바나하게 설치면서 이것도 꾸미고 쟤도 꾸미고 다 꾸며줄 거야 이래놓고 존재감 쥐뿌럽는 게 부사라고 하는 성분이라서 쌀뜩이 없는데 들어가요 그래서 successful 이를 자신감 쩔어서 내면 틀려서 이제 우리가 부들되게 되는 거예요 successful이 맞으니까 우리가 이거 중학교 언젠가 배웠을 수 있는 문법이에요 동사를 구구단처럼 다 외우면서 미친듯이 번뇌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형식 똥땡이들은 외워줘야죠 오형식 동사로 한 번씩 꼭 쓸 수 있는 애가 쯤이에요 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뒤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언어 이래가지고 혀가 길어 기본 때깔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 통사라 저거 수동태 되는 거나 부사 들이받고 끝나는 거지 오형식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 없어져도 보충언어 푸슉푸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 동사라는 걸 외워놓고 얘들이 BPP가 되면 얘들은 형용사 한 번 수다가 더 남는다 탑티어가 얘네다 아, 얘도 돼요 어떠한 상태를 남겨두다 이러한 상태가 되다 라는 leave도 가능한데요 consider, make, dim, find, keep, render consider라고 dim이 뜻이 비슷하죠 여기다 make하고 render이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 되게끔 하다, 만들다 find, 발견하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내다 keep, 이러한 상태인 거를 유지하다 keep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leave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이런 상태를 남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얘들이 오형식 안 되면 나 죽어 이건 아닌데요 이따 품사문제로 나오면 오형식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문제 풀 줄 아는 그 기술이 좀 안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4번 문제 본다요 4번 문제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request 갖고 생쇼 가진 생쇼 근데 문법 문제 맞죠? 근데 얘가 뭐야? 왜 저래 혼자 저 강사는 혼자 얘기하면서 직원 멤버들 아니, 누가 해석해달라 그랬어요 제일 앞에 있는 일바 명사니까 주어잖아요 주어대에 혹시 동사 넣으실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스메츠가 동사일 수 있었는데 이게 짝퉁화가 됐어요 동사 앞에 툴을 갖다 씌우면 동사만 아닌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는데 progress report 프로그레스 동사 안 돼요? 예 갑자기 투부 정사 지저분한 애 뒤에 동사가 왜 나와요? 아니, progress가 멤버즈의 동사 안 되냐고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두 개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일의 진척과 진행을 보인다라는 동사 progress는 겁나 자 동사라서 목적어를 못 끌어요 잘 그래서 뒤에 명사 report 못 먹어요 그러면 두 번째 원어민들이 겁나게 많이 쓰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쓰는 복합 명사로 업무 현황 보고서 progress report는 외워놓고 잘난 척 하셔도 될 만한 표현이에요 progress report는 죄송한데 progress 동사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놈이 동사라고 보잖아 그것도 내가 동사 늘 거다요 근데 제가 동사 늘 거면 이거 깔까요? 시간 없어 우리 request to 까자고요 s가 붙은 동사는 단순 거 아시죠? they go가 맞지만 he goes가 맞잖아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나고요? 명사로서 주어가 s가 붙었지 동사도 s 붙이면 어떡합니까? 동사의 s는 단수 명사의 s가 복수 깔맞춤 하세요? 단복수 안 맞으니까 자 그러면 야 이 강사야 빨리 설명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뭔? 현재 시제 과거 시제야 그냥 니 짐 시제야 너 저기 쭈그리고 있어 시제 너 닥쳐 이게 능수동태예요 다시 얘기해요 시제야 이 박사 시제야 저리 안 가 니 니 내가 안 맞으면 어차피 너 죽은 목숨이야 이게 능수동태라고요 우선순위 잡으세요 능수동태가 빠장나잖아요 시제 박사 마스터 키가 돼도 안 돼요 비동사가 없는 상태의 모든 동사는 능동으로 봅니다 짝퉁 형용사 pp로 우기실 게 아니면 동사로 늦는 자리에서 모든 비동사 없는 나브레이는 능동이요 비동사와 이디가 붙은 건 수동이요 야 뒤에 말이 나오는데 너는 왜 수동을 해 request라는 놈이 태생상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request 사람이나 대상 목적어 하나 낑겨 받고 나서야 투부 정사가 나올 놈이지 request to 바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중요한 문법이 소멸됐으면 냅다 수동태 삐뽀삐뽀 불을 켜야 되는데 request가 투부 정사랑 어울리는 거만 안다고 되나 그래서 request 목적어 투부 정사인데 목적어 까였구나 이 자식은 수동태구나 몇 형식인지 5형식인가요? 일종의 뭔가요? 왜 그렇게 강박이 있어요? 그냥 이 형태 덩어리만 정리하면 되지 목적어를요 일부러 생략하고서라도 수동태가 되야만 투부 정사가 바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be required to be requested to be asked to be advised to be instructed to be invited to 여기까지 invited가 투동사 원형만 아니면 투명사 장소만 아니면 투동사 원형까지 다 합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투동사 원형 문법의 투예요 이럴 때 애들은 다 요청, 지시, 권고, 권유, 이딴빛이에요 심지어 invite도 투동사 원형 앞에서는 초대받다 보다는 권유받다 이렇게 맞는 게 맞고요 allowed, 허가되다, encouraged, 권고받다 초보 정사를 들이댈 거면 목적어 끼고 들이대고 목적어 없이 바로 붙일 거면 반드시 수동태를 넣어라 뭐 이 정도 5번 가겠습니다 쫄지마 쫄지마 이 귀신을 잡아 이거 그지를 이거 이 자식 내가 아까 얘기했지 문장 엄청 잘 가른다고 관계대명사 보호절, 축격적, 동격절 그만해요 근데 문제는 새 출발을 하는 자리의 첫 번째 자리 바로 다음에 이즈를 매달아 놓으셨다는 건 이 자식이 주어를 끌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아, 뭐야 이딴 문제를 넣었어 주어가 당연히 데이지, 장난해 데이가 주어일 거면 비동사 R로 가세요 흥분감을 멈추고 단복수 때까를 보셔야죠 데이가 그것들이든 그들이든 죽을 때까지 애들은 복수인데 왜 이즈가 나옵니까? R이 아니고 theirs 가세요 참고로 이것은 목적격이라 그래서 앞에 못 나옵니다 주어 동사 뒤에 낑겨야지 저거 원 그리고 보기 시에 there 저거는 분리불안이 와있어 나 소유격 나는 태어난 이유가 뒤에 명사 퍼먹으려고 나왔는데 명사 넣어라 이러고 있어서 안 돼요 근데 소유격 때깔 같은 거에 s를 붙인 게 소유대명사가 될 때가 있어요 theirs, ours, yours, hers 이렇게요 이렇게 s가 붙은 소유대명사가 되면 그들의 것이에요 근데요 그들의 것이라니까 사물화가 되고 소유대명사라서 명사가 돼서 주어 역할이 겁나 잘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것이 굳이 그들의 것들이 델트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theirs, yours 같은 소유대명사가 오히려 단수동사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올바로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간다요 이야 겁나게 현란한 거 보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리하죠 리포트 주어로 볼까요 동사 때린읍시다 자 ABCD 중에 동사 아닌 건 없는 것 같고요 다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시 기억나요 시재야 저기 쭈그리고 앉아있어 너는 나부터 때깔이 맞기 전에 네가 어디 설쳐? 누구님? 능동태 앤드 수동태 님부터 꼴 보고 가죠 비동사 있고 E-D로 끝나니까 무슨 태예요? 수동태요 would? have? 겁나 현란하다 submitted? 비동사 어디 있습니까? 개뿌럽다고요? 능동태요 동사로 쓸 건데 비동사 없나? 능동태요 아이고 비동사 있는데 끝에 가야지 능동태요 꼬라지를 보면 능수동태는 A가 답이었겠구나 이렇게 푸는 게 위험하지 이 강사야 안 위험해요 제가 진짜 열받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는 명사로도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날들 딱 떨어지잖아요 주어, 동사, 딱 떨어지는 명사 푸숙푸숙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저 강사는 수동태를 우기냐는 거지? 무슨 5형식, 4형식도 아닌 서미트 나부랭이 가지고 진짜 찐목적어는 여러분 영어가 아닌 우리가 한국어로 어프로치할 때 뭐뭐를 이라고 해석해 봤을 때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들은 제출했다 여러 날을 제출했다가 돼버려요 근데 더군다나 주어는 리폴트야, 사람도 아니야 보고서는 능동적 자로 지가 제출한다 뭐를? 날들을 제출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보시면 several days after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several이 몇몇이니까 며칠 후에가 되죠 이 보고서는 며칠 후에, 며칠 전에 이렇게 을르를 붙여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시점이나 기간 뭉치는 동사 뒤에 남아도 겁나 짜증나게 부사 같은 짓으로 전락을 해요 목적어 안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대문을 닫으셔야 해요 그래서 several days, 며칠, before, after 같은 붓은 뭉치 있죠 그런 게 따로 생각해 보면 명사 같은 품자가 될지라도 를이라고 너 보고 안 되면 목적은 없나 보다 너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우드라는 조동사 뒤에 해피피가 붙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신락 같은 추측 내가 알 봐요 시제 박사력이 내가 알 봐요 7번 가자요 빙간 앞에 애플리큰스가 주어 맞죠 애플리큰스가 S로 끝나는데 S로 끝나면 명사 아니면 동사하던데 동사가 되겠어? 그럼 이건 뭘까? 그래서 애플리큰스는 지원자, 후보자로 사람 명사 주어 맞죠? 근데 명사 중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명사 두 개가 붙어서 중복되는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원어민이 Customer Satisfaction은 그냥 갖다 박지 Customer's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요 복합명사는 98% 이상이 안 명사 S 못 붙여요 저도 개뿔 모르죠 한국인인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98% 이상은 안 붙일 거라고 애초에 상의 종류로가 많음을 강조하는 Awards 애초에 S가 좀 붙는 단어 소득, earnings 애초에 여러 종류의 스포츠가 가능하다 보니까 입에도 붙는 건 Sport보다 Sports 뭐 이딴 거 몇 개로 외워놓으신 게 아니면 아니면 애초에 S가 붙어서 판매나 영업의 느낌이 강해지는 Sayers라든지 아니면 잘 안 붙여요 그러니까 까시라는 얘기야 저 얘기는 TY로 끝나거나 Y를 I로 바꿔서 ES 팔랑거려봤자 명사 P가 쪼쪼이야 그러면 명사 중복이라고 지금 아 알았어 강사야 애플컨스가 명사고 비행간대 전치자 스피킹이 여기서는 동명사 같은 거니? 어쨌든 어구를 또 끌었잖아 그러면 전치사가 연결로로 어구 양쪽에 끌고 빈칸은 의미 없이 표류하는 정말 한마디로 그대로 쓸데기 없는 빈칸 맞잖아 쓸데기 없는 빈칸이니까 정답은 부사 왜요? 부사가 맞는 키예요? 저 형용사가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 내가 배운 문법은 다 쓰레기였나? 아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포자인가? 아니요 본인이 지금 너무 강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프리리 워먼만 맞고 워먼 프리리는 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고 다른 예외가 나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거부감에 물론 프리리 워먼이 5만 배 나아요 워먼 프리리보다 근데 워먼 프리리 같은 미친 짓이 누가 되냐면 형용사인데 원래 미쳐가지고 명사만 꾸미는 게 아니라 비형용사 전치자 이렇게 드럽게 약간 수거처럼 붙는 것도 있죠 그런 애들은 이 비동사를 자기 앞에 문법상 있었던 who나 which를 까버리고 같이 날라간다 가출해 그러면 which are, who are, which is, who is가 이제 날라가잖아 그러면 증류수처럼 날라가면 비형용사 전치자에서 형용사만 터럭 남아가지고 뒤에 있는 전치자라도 내꺼 이러면 굉장히 쩔어져요 뭐뭇이 가능하다 유능하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토익에 오지게 많이 나온 거 be capable of ing예요 capable of ing는 쩌는데 capability of는 나온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외운 적이 없으면서 매번 이론으로 이걸 적립을 하겠다고요 풀어서 형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apability of랑 얼마나 쩔는지 모르게 되면 그냥 문법을 관장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형용사 전치사를 외워야 그게 보이거든요 또 써놨다요 be capable of 주로 ing부터 명사 형태 많이 나와 be accustomed to to 얘도 ing가 뒤에 처음 써붙을 수 있는데요 be accustomed to, be used to는 둘 다 뭔가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I'm used to it 나 그대로 익숙해요 근데 I used to play a piano well 이렇게 be used to 명사가 아니라 be used to에서 비동사가 없이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과거의 습관 이러고는 했었지 이런 필리 된다는 걸 알아놓으시고 be relevant to 명사 be related to 명사는 어떤 게 관련돼 있다요 그리고 be compatible with는 뭔가에 호환되다 be consistent with 일치되거나 일관성이 있다 be eligible for 겁나 많이 나와 뭐뭇에 자격이 있다 be eligible to 동사 이짓거리도 한다 그리고요 그 밑에 be vulnerable to 뭔가에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 명사처럼 그리고 be responsible for 뭔가에 책임이 있다 be accountable for 그러면 뭔가에 역시 책임이 있다 회계가 아니에요 근데 accountable to 뒤에는 주로 사람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얘들한테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얘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비 서브젝트 투가 너무 많이 나와 be susceptible to 얘들 다 전치사 투예요 끝까지 외우세요 투 명사로 지금 귀찮다고 생까잖아 그럼 나중에 더 몰라 근데 이 명사를 끄는 얘들은 뭐뭐 하기 쉽다 뭐뭇의 대상이 되기 쉽다 뭐뭇 되기 쉽다요 8번 National Water Quality Officials가 뭐하는 인간이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슨 뭐 물의 수호자야? 무슨 RPG 캐릭터냐고 터나오게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료든 직원이든 내가 알바냐 근데 포스티드가 동사인 것 같아요 ED도 끝나는 건 동사도 되고 짝퉁 형용사도 되거든요 근데 짝퉁이든 진퉁이든 여러분 형용사하고 명사 사이에 얻으러 가면 우리 다 죽어 Handsome a man Big a house Pretty a girl 망할 대로 망해요 A handsome man이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살아온 내 인생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A 앞에 ED 저 꼬라지 푸슈굴을 벗어 이거 동사야 과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동사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겁나 지저분한 주어야 근데 걔들이 포스트했다 목적어를 오케이 명사 고고 되게 파이팅 쩔어 아 알지 블로그 파워 블로거 블로그에다 글 포스팅 오 야 그러니까 사람을 포스팅하는 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물의 수호자 아니야 뭐가 물의 수호자야 아 수질관리 어떤 담당 어떤 뭐 정부기관이 다 모르겠어 그런 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 어드바이스 하나 때려라 전국적으로 공문 하나 날려 이래가지고 지금 어드바이스가 맞다고 우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B로 갈 거예요 저는 B로 갈 거예요 advisory 라고 하는 게 자문의 라는 의미의 형용사 포션 만 되는 게 아니라 경보나 주의보 같은 알림성의 강한 문구의 그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 우리가 영포자라고요 아니 품사를 너무 본인이 기대치를 안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지 같은 어휘는 외워야 하는데 ry로 끝나는 거 원래 되게 많거든요 형용사가 necessary mandatory 그죠 원래 모든 영어는 겁나 짜증나게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는 몇 개 안 되니까 예외인 거니까 쫄지 말아요 남들보다 더 아니까 좋아지는 거야 근데 advisor 이 알로 끝나면 사람이고요 advise 근데 사람을 포스팅하다는 좀 이장해서 깐 게 맞아요 되게 잘한 거야 야 이 강사야 어드바이스 설명 안 해? 걔는 명사 아니냐? 충고 조언 안 되냐? 겁나 잘 되지 근데 어드바이스 본인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얘 되게 이상한 애거든 불가산이야 세는 개념이 안드로메다 없어 절대 안 세는 애한테 어를 붙여? 그걸 외우지 않았잖아 그럼 지금 해석이 중요해? 어가 관사인지 그 용어가 중요해? 세는 거 앞에 붙는다는 게 중요한데 이 자식이 못 센다니까 어드바이징은 안 돼요? 불가산으로요? 아무나 잉인데 정확한 명사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럼 왜 피 땀 좀 멀게 해서 이걸 외웠다고 생각해? 안 되는 머리로 제가 ING 제가 보니까 토익에서 97%가 짝퉁이던데 ING인데 정품명사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저기요 앞에 어나 뒤에 애쓰 하지마 야 됐어 나 복수 안 돼 야 단수 안 돼 너 쟤 앉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불가산이요 홀로그램 마크 인증이 안 돼요 근데 토익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 프로 구글러 시험을 보시는지 프로 네이버 시험인지 모르겠고 흐름도 못 잡고 이거저거 검색하면서 토익에 안 나올 것까지 늘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악수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ING인데 짝퉁이 아닌 정품명사를 제가 이참에 갖고 왔어요 그런데 모든 ING인데 정품명사가 죄다 불가산인 건 아니고요 불가산이 좀 많아요 펀딩 체키링 티켓 발꽃 하우징 마케팅 플래닝 기획 프라이싱 가격 책정 애드버타이징 광고 엔지니어링 기기공학 스펜딩 소비지출 얼징 권고나 촉구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 스타핑 하이링 고용 채용 핸들링 물건에 대한 취급 시핑 뭐 이런 거 있죠 시핑 쓰라고 잘 안 하니까 근데 봐봐 제품에 상품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이나 제품 종류 리스탕스 연구 성과 결과물 파인딩 제공하는 것들 다른 말로 오퍼링 얘가 더 상품 서비스의 느낌이 맞겠다 얘는 그냥 리스트의 느낌이 어떤 일종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earnings 소득 S 겁나 붙이는 거 봐라 그래서 모든 거를 100%로 한 번에 본인 괴롭다고 다 넣으려고 하지 말아요 영어는 그딴 게 아니니까 근데 어드바이스 방금 장비 가구 어플 버튼 퍼미션하고 더불어서 승인 계열인데 실제 영어에서는 공식 문서적이거나 공식 승인의 느낌을 주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토익은 그걸 다 담아낼 수는 없고요 토익에서는 주로 불가산이에요 G-U-M으로 끝나는 단어가 복수로 만들어진 거다 내가 곧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요즘 원어민들도 아마 혼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data라는 어이가 T-U-M 스펠링에서 D-A-T-U-M에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영어의 시각이나 data는 일단 기본적으로 O나 S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machinery 기기 유 baggage luggage 이런 거 잘 못 쓰여요 자 이제 9번 간다요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하는 미친 짓을 보시라요 그거 알지 고우는 과거 시제가 고우 웬트 건이야 P-P-R-O 근데 이 자식은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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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겁나 오이 없어 컷 컷 컷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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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불성시래 야 과거도 그냥 똑같이 아 야 됐어 똑같아 이러다 보니까 이 푸트 푸트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짝퉁인지 찐인지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거 동사 푸트인지 짝퉁 P-P인지 어떻게 알아 저도 고민을 하는데 지금 근데요 푸트예요 ON 그러면 옷을 입는 동작을 강조하고 푸트에 OFF 같은 게 들어가면 뭐로 미루다 취소하다 미루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소하다 처럼 약간 CALL OFF 가 더 취소하겠다 PULL OFF 는 미루는 느낌이겠다 근데요 근데요 저는 푸트 인투라는 놈을 딱히 본 적이 없어서요 실제로 푸트은 자타 동사 혼용이에요 근데 얘가 자동사화가 됐을 때 푸트 ON AND OFF 가 아닌데 왜 굳이 얘를 동사로서 쓸까 그럼 이건 혹시 타동사로서 원래 능동태일 때 푸트 에포트 노력을 인투 이하의 계획에 투입을 한다 에 푸트인데 이놈이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기 뒤에 있었을 법한 목적어를 앞으로 빠지게끔 하는 행동 자체가 곧 수동태의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동사가 없는 PP는 동사 구실로 인정을 못 받죠 그게 수동의 어떤 느낌은 유지하는데 근데 수동의 형태의 탈은 각시탈처럼 뒤집어 써놓고서 근데 얘가 지금 하는 짓은 뭐예요? 아 나는 목적어는 없어요 근데 나 동사는 아니잖아 비동사 없어서 수동은 수동인데 그래서 이건 짝퉁 PP예요 그러면 얘가 PP인 걸 알아야 아 나 동사를 넣을 수가 있지 빈칸 앞에 푸시 짝퉁인 걸 생겼는데 이제 찐 동사를 안 넣어? 마침표가 안 붙으면 문장이 안 되는데 동사 넣어 누가 잉을 동사라 그러냐 누가 TY를 동사라 그래 동사는 S를 뱉었다 떼다가 기본 탑티어야 단북수 P가 있잖아 근데 very라고 하는 다양하다 각기 다르다라는 동사 겁나 자동사야 저거 미세물질 하나도 혼자서 못 끌어 아주 구려 그래서 목적어 없이 전치사 어몽 따위나 낑겨서 들어가는 건 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efforts가 복수주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수주어면 동사도 복수약 그러면 동사는 S 붙이면 탄소 꺼져 그러니까 정답은 very가 맞는 거예요 참고로 initiative는요 IVE로 끝나지만 정품 명사예요 그리고 토익에서 엄청 좋아해요 계획 진취력 주도권 어떤 프로젝트성 사업 어떤 프로젝트 규모의 프로그램 미쳐가지고 근데 명사로 많이 써요 너 얼굴 어려움 이게 뭐야 네 얼굴 어렵게 되면 뭐 하세요 그러면 네 얼굴 어려워 그럴 거면 your face로 해 your face로 네 얼굴 어려우라고 할 거면 상처받게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소유격 유월이 아니라 주워 얼굴이다 뭐해 웅장하게 네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아니면 아주 개같은 상황에 직면하다 아이고 힘들어 이런 거에서 difficulties 어려움 탑트요 아주 구린 상황 어려움에 직면하다 너가 어려움에 직면하다 컴마 우리 IT 부서한테 즉시 reach out 도움의 숨길을 뻗쳐서 연락하세요 should 아 미안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네 if 나 혼자 오지선다 만들거임 명령문에 제일 쪄는게 if인데 if를 버려 why 이 동안에인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동안에 연락주세요 꼭 거기까지 갔어야 되니 아니면 why 이 반면에까지 되면 반면로 했다고 치자 그럼 이 자식도 반면에거든 whereas도 뭔 차이가 있어 반면로는 둘 다 까이겠네 그러면 겁치니까 아 그러면 얘는 반면에 동안에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까였고 얘는 동안에 갈 거면 너는 어려움 직면 동안에 이거보단 네가 만약에요 어려움에 직면하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이렇게 되죠 unless는 if에다가 not을 합성한 놈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라서 문장을 끄는 건 맞는데 만약에 뭐뭇이 아니라면이 되기 때문에 자기 뒤에 문장을 부정문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너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연락줘 무슨 얘기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나 잘 살게 냅두지 내가 왜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필요할 때 찾으라는 얘기지 if 넣겠다고요 if가 복이 없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if 주어 슈드 동사 원형에서 if 사라지고 슈드 튀어나온 도치 하겠다고요 슈드가요 미쳐가지고 if한테 약점이 잡혀가지고 저렇게 휘둘려 저게 if 미쳐가지고 if 곡성이야 귀신이야 저거 그래서 맨날 지가 사라져 미쳐가지고 약도 안 들어 그럼 이게 사라지면 지 뒤에 끌었던 조동사가 포쇅되면서 나와요 가스라이팅 쩔어가지고 나간다 이면서 나가 여기서 슈드는 해야만 한다 슈드가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한다면 만약에 추측에 드레싱 가루 김가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if가 사라지고 슈드가 기어나오면 해야만 한다 너는 뭘 해야만 해 그냥 만약에로 똑같이 해석하세요 근데요 슈드유 동사원형 구문이 성립이 되려면 if가 이제 꺼지고 나온 거잖아 근데 슈드가 원래 뭐다 조동사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광기가 쩔어봤자 조동사는 뒤에 동사원형 아니면 죽잖아 그래서 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faces are facing 이런 식으로 미친 짓 하면 슈드가 못 나와요 그거는 확인하고 넣어야 되고요 11번 아 소피아 로렌 언니는 여배우야 왜냐면 스타디 별이잖아 근데 동사로 쓰면 start and 그러면 어떤 작품에 출연하다가 될 수가 있거든 여배우야 센트리가 지난 100년의 한 세기 동안 봤을 때 가장 쩔고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감동시가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영화에 이현이가 출연한 거야 명사 넣을 거야 여기 명사 안 보여 그럼 명사 앞에 드라마틱은 형용사지 그럼 다시 명사로 빠꾸한다고 형용사가 샌드위치처럼 껴갖고 양쪽에 명사 헤벨레 이렇게 된다고 그럴 필요가 있었어 더 모스트 최상급 나부랭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최상급 나부랭이 더 모스트가 형용사 역할도 되고 부사 역할도 되니까 이딴 양다리 걸치는 애랑 뭐 어쩔 건데 확실한 건 제가 봤을 땐 명사가 이미 있을 때 명사로 다시 깎으러 가지 마시죠 명사할 수도 있잖아 이거 생긴 꼬랑식아 근데 보기 씨봐봐 겁나 짧아 매번 그런 건 아니라도 일이 아예 떨어지고 원형으로 팔랑팔랑 이 자식을 동사할 확률이 높은데 동사들이 다 해 그럼 얜 뭔데 얜 뭔데 애교 중에 골라 짝통 형용사 중에 근데 컴펠링으로 가고 더 많이 해석하고 컴펠링은요 설득력 있는 persuasive 근데 argument나 speech 같은 계열이 아니면 very very fascinating and highly interesting 의 동의어예요 강한 욕구와 흥미 감성과 자극을 부르는 감정이죠 재밌는 영화를 누가 영어로 interested movie라 그래요 interesting movie라 그러지 감정은 다른 형용사가 아니라 감정의 짝퉁 싸움일 때는 사람이 버텨줘야 ED를 가는 거고요 외부에부터 감정을 얻어서 느끼는 사람이 ED를 범었고요 사람 아닌 짝퉁 감정은 전부 다 ENG다요 interesting movie가 맞지 누가 interested movie라고 하냐 이거 좀 골라줘 품사 똑바로 외우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세스가 처리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과정도 되고 다 해먹어 미쳐가지고 양다리라고 명사 동사 다 되거든 잘 고민해 뒤에 더 클레임으로 더가 붙은 애는 또 명사였을 거야 그러면 지금 더 명사인데 이거 또 명사로 할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processes는 품사가 뭐였을까요 departmentual processes 동사 claim 목적어 맞죠 근데 이 쩌리는 뭘까 depends on도 동사잖아요 동사 몇 개예요 두 개 뭐 하는 거예요 정답 A백 개 없는데 아니요 저기요 departmental 앞에 O가 없으니까 이거 단수명사 끄는 건 every each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이 덜 안 되고 all은 departmental 7호 복수로 S주로 붙죠 불가산 아니고서야 좋은데 all은 불가산 100%가 아니면 복수 퍼먹는 건 맞아 그래서 까였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딴 건 볼 줄 알고 동사 두 개 공존하는 미친 짓은 접속사만 할 수 있는 뻘짓인 걸 정리를 안 해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만이 동사 두 개 퍼먹는 월권의 끝이야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이 주어절을 해서 뒤에 동사에 주어절했다 명사절 이딴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요 우선 보기가 이따위로 나오면 WH가 세분화하기 전에 두 문장을 갖고 퍼먹을 수 있는 용법이 분명히 가능하다부터 공부하시라고요 이거를 얼마나 고급지게 풀었는지 아무도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답만 나오면 되지 14번 간다요 땡스 투 덕분에 빈칸데 투 더 유니버시티 푸푸탐 터진다 대학교는 캠퍼스지 뭐 하는 거예요 명장같이 지금 대학교 캠퍼스 겁나 잘 어울림 콜로케이션 뭐야 콜로케이션 탑티어로 지금 프락스밀이에요 무조건이에요 프락스밀이 100%야 이 꼬라지에서는 물론 내가 막 미쳐가지고 뛰어다니고 머리에 꽃도 하나 꽂아놓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들판도 되겠고 분야도 되겠지 필드 내가 할 바 아니야 뭐뭐 한 분야에서 인 더 필드 오브도 아니고 뭐냐고 지금 언 캠퍼스도 아니고 캠퍼스 A동도 아니고 캠퍼스 툴을 굳이 안 쓸 텐데 왜 그러냐고 지시성에 지침성에라는 형용사도 되고 지시 명령질도 되는 명사 디렉티븐지 다이렉티브로 발음하셨던 거 다이렉티브 툴로 할 필요 없단 말이야 디렉션이 더 툴랑 쩔겠지 캠퍼스까지 오시는 길 여기까지 오시는 길 디렉션 to the university 이게 맞지 프락스미디 토익에 왜 나온 줄 알아? 투랑 놀라고 양쪽에 전사 붙이면 인 더 프락스미디 오브 뭐뭐의 부근에도 되는데요 영어는 더러워서 근데 전사 붙일 때 제일 좋아하는 게 프락스미디 투예요 프락스미디 투 명사까지 외워놓으세요 투 동사는 아니구동 어디로의 인적과 부근 대학교에 겁나 가깝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 아파트는 항상 인기가 많아요 학생들이 살려 그래요 그래서 14번 잉크가 그 펜붓데 잉크 아닌 거 알지? incorporated 약자의 잉크는 회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회사 이름 주어예요 이게 문장 가른 건 아니고 원래 이따위로 써요 그러면 여기다 동사를 만약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쏘댓이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접속사라서 뒤에 캔을 오지게 긁어도 뜻 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근데 접속사야 나는 두 문장 이어준다야 그러니까 쏘댓 뒤에 문장 오케이 앞에 문장 오케이 맺어야 되는데 동사 개불없어 그래서 앞에도 동사 넣을 거면 이 자식들 다 동사 맞죠?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아 꺼지고 야 너도 꺼지고 이상해요? 너는 뭐냐? 지금 너는 꺼져 너 얘구나 아 근데 파트가 동사일 거면 아무래도 파트 A 위드 B가 있어야 되는지 좋은데 봐봐라 나는 위드가 되게 하잖아 얼마나 얍실해 파트는 부품이나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요 분리하다의 느낌도 있어요 파트 앤 기프트 하면 작별 송별 선물이라고도 해요 떠나보내다 분리시키다의 느낌이 가능할 거라고요 그럴 때는 A 위드 B를 겁나 좋아해요 근데 데스텐고시는 진검다리를 할 거면 A랑 B를 구별할 거면 A 위드 B가 아니라 A 프론비가 때깔인 걸 어떡해요 그럼 디펜드 온은 뭐하러 외워? 이 모든 게 현타론이 될 거면 컨센트레이트 온 겁나 유명한 뭐뭇에 집중하다 컨센트레이트 온 콜라보레이트 뒤에 사람이 나오면 협력을 할 거면 바로 뒤에 위드 붙여 자동사 거지야 이거 타동사가 아니라서 컴패니라는 목적으로 먼저 낑기고 With가 아니라 Collaborated with the company 이게 맞아? 아니면 협력하는 내용이 나올 때는 Collaborate on 참고로 디스텐고시는 스스로 자기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차별화를 일으켜내다라고 할 때 Distinguish myself 이런 식으로 또 셀프도 많이 끌어요 이거 뒤에 이런 것도 복습하시면서 유료인강처럼 생각하고 복습할 때 한 번씩 읽으세요 15번 가자요 아싸리 아싸리 쩐다요 Meet standards Meet standards 왜 건드리냐 콜로케이션을 원어민들이 미친듯이 쓰는데 나도 모방하면 나도 똑같이 쓰는데요 왜 저러요 Meet deadline도 되고요 Meet the standards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Meet the requirement 요구 조건에 부합하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사람들 만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에 부합하고 충족할 때는 with 나부랭이 없어도 잘 써요 그리고 assume이라고 하는 오위 있죠 얘는 대수로 문장을 일단 미친듯이 가르면 추측하다의 뜻이 되고요 롤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을 끌면 그 직을 맞다 떠안다가 돼요 accept 같은 경우에는 accept 누군가의 offer 제안을 accept 누군가의 invitation 초대에 응하다 accept an award 그러면 수상하다 상을 받다가 돼요 겁나 얼추겁죠 콜로케이션 좀 외우시면 안 될까 그래서 이런 걸 외울 거는 어떻게 외워 콜로케이션 많이 있는 걸 학습하셔야죠 그래서 전 정답은 Meet the standards 할 거요 16번 갑시다 이게 다 무슨 뻘짓이야 우리가 인포메이션 오바웃 맨날 나와 이게요 품사가요 다 전지사가 가능하다요 펜딩이요 until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까지라는 전지사스러운 스멸도 되고요 미해결된 보류 중인이라는 펜딩 오더 미결 주문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도 써요 근데 지금 형용사가 들어가기에는 소유격 때문에 안 돼요 핸섬 마이 보이프렌드가 겁나 구리거든요 죄송한데 소유격 앞에 형용사 넣으시느냐 소유격 뒤에 넣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명사인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없는 걸 이어주는 놈을 전지사라 그래요 근데 다 전지사가 가능한데 어보드는 어보드 트레인 어보드 에어커러프 탑승했어 그래서 얘도 안 돼서 throughout 은 뭐뭐 동안 내내 뭐뭐에 걸쳐 여기저기 곳곳에 제가 알 바 아님 정답은 regarding about 동의 요지 짝퉁 ing 이런 거 아니고요 regarding concerning about 때로는 on 뭐뭇에 관해서 as to 뭐뭇에 대해서 as to 동사원형 아니에요 뭐뭇에 관해서 pertaining to 뭐뭇에 관해서 이런 애들이 전지사인데 여기에 문의사항 혹은 정보 내용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뒤에 꼬다리 말이 붙으면 이것에 관한 문의 이것에 관한 정보 맨날 이 샘쇼를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래서 baggage allowance는 이거 몇 킬로까지 갖고 탈 수 있나요? 이런 수화물 중량 허용치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으면 프리로 탈 수 있는 게 얼만가요? 돈 안 내고 탈 수 있는 무게치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관한 정보 17번 죄송해요 favorably reviewed밖에 안 보여서 제가 그러면 저같이 풀면 너 미쳤구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dramatically하게 increase dramatically하게 decrease dramatically하게 change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dramatically하게 improve도 아니고 증가 감소나 개선의 폭 눈에 띄는 변화의 폭이고요 slightly increase slightly decrease slightly improve slightly change 역시 얘도 폭을 강조한 데 많이 쓰죠 그리고 favorably favorably는 뭔가를 피할 수 있게 아니면 무력화, 무효화시킬 수 있게인데 리뷰 받는 행동을 목구린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uccess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all there가 반전을 빤단 말이죠 그러면 반전이 나왔으면 반전 뒤에랑 비록 빈칸 했음에도 성공을 못한 거니까 결과는 안 좋지만 not a success의 대항마가 되려면 오히려 뒤엔 좋은 내용이 나왔어야 됐어요 favorably reviewed는 겁나 덩어리예요 호평받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럼 거지 같은 평가도 받게 해드릴까요 unfavorably로 UN 붙이면 어때요 외울 거는 외워두세요 우리 원어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뻘짓을 볼까요 delegate authority 정답이구나 delegate authority 야 그딴 게 토익에 나와 저 시험장 가서 본 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단어의 구성을요 delegate는요 명사일 때 대표 대표 단의 사람의 어떤 포스도 있는데 동사 자리로 들이넣으시는 순간에 we-마다 근데 we-마다 맡기다까지만 낑겨서 외우지 마시고 책임 일 권한을 타인에게 맡기다로 외울수면 어땠을까 authority가 권한 권위 이런 건데 내가 갖는 권한을 비서한테도 좀 추자 내가 병가를 받아 의료상의 이유로 출장 가했거나 외부에 못 나와서 못 나온 동안은 비서야 네가 내 일 권한 한번 맡아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expand 확장하는 건 자기의 authority만 커질 뿐 assistant에게 커진다가 못 내려요 그리고 requested는 목적어 들어가기에는 뒤에 목적어의 assistant가 먼저 나오고 assistant한테 to 동사 원형하라고 했다가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목적어가 requested 권한을 요청한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도 누구로부터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얘에게 주듯이 얘기해 놓고 얘에게 자기의 권한을 요청했다는 이상하죠 그래서 권한을 준 거죠 assume이라고 하는 어인아가 얘기했죠 권한을 내가 떠맡다라고 할 거면 나한테 이런 권한의 작업을 맡긴 대상이 나서 from 이 사람으로부터 이 권한을 내가 맡게 됐다가 되는 거지 캔베리가 자기 비서한테 주는 듯한 방향의 행동은 다 얘기해 놓고서 굳이 이거를 delegate authority delegate some tasks delegate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19번 얍! 상을 받다 accept an award accept가 답인 것 같아요 deliver은 배송을 나가는 게 아니라면 deliver a lecture 강연을 하다 deliver a speech 는 좋아요 deliver a great service 는 좋은데요 award, deliver 하지 마세요 그리고 commemorate 는 어떤 걸 celebrate 길이다의 느낌은 있는데요 기념하다, 길이다 이 종사자분들을 이분들의 몇 주년을 이럴 수는 있는데 상 자체를 기려주실 필요가 있나 상 줄 때 시상하는 입장은 이거 많이 써요 present an award 상 받을 때는 accept an award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열받으신 거 맞아요? 상 받을 때 노미네이션 나 되게 많이 받는데 노미네이트가 왜 안 돼? 노미네이트 미스터 헨리 씨를 award 받을 사람으로 노미네이트 하세요 그러면 노미네이트 미스터 헨리 for an award 이렇게 하시라고요 노미네이트는 자기 뒤에 목적어를 상 받을 대상으로 추천한 것처럼 해석이 돼요 근데 상을 상 받을 내로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막연히 봤다라고만 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의 구조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문제 풀자요 원래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이런 애들이 이유 없이 겁나 ing 잘 뜬다 나 진짜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이게 to 동사 원형이 아니다 헌신하다 기여하다로 be dedicated to ing 그 ing 뒤에 명사 또 ing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ing는 다 세팅은 똑같은데 아무나 that하고 문장 갈르냐 I think that 이러고 문장 가르는 건 다는데요 I go that 이러면 털려요 that절이 명사절인지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that 이 쩌는 거 몇 개 갖고 계시는 게 템빨이고 장비빨이에요 대절을 목적으로 끄는 동사 몇 개 영작 인생에도 도움될 건데 알아놓으시겠어요? ensure that guarantee that that 이하를 보장하다 argue that that 이하라고 주장하다 state that specify that that 이하의 진술 명시를 해주다 understand that that 이하를 지도 인지하고 있다 notice that 동사할 때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다 suggest that 때에 따라서 제안하다 때에 따라서는 암시하다 expect that that 이하였음 하고 예상하다 anticipate predict 역시 대절을 잘 보장해 그리고요 얘는 사실 바로 뒤에 ing 구문도 좋아해서요 이거 두 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announce that that 이하를 발표하다 show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다 reveal that that 이하를 폭로하다 드러내다 indicate that that 이하를 시사하다 드러내다 require request ask prefer recommend 이런 애들은 대절이 붙으면 대절 뒤에 주어 뒤에 should가 없어진다 요 갖고 막 싸가지 없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막 동사원형과 이래요 conduct a tour conduct an experiment conduct an interview 뭐 이런 실험 면접 면접 어떤 행위를 실시하다 알겠고요 conduct 대절은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prevent a from b 는 제가 봤어도 prevent that 는 딱히 못 봐가지고 돈 주고 사신거든 뭐든 acquire that 못 봐가지고 결국에 늦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 택배 서비스 업체는 전념하고 있다 모든 주문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제때 배송이 잘 되게끔 하는데 모든 것을 팔랑팔랑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이럴 시간 없고요 이것만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걸 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65분 동안 데뷔 특강 하면 되게 신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인강을 너무 몰려서 찍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현기증과 감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좋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저는 일단은 제가 필드에 있기 때문에 저를 아는 학생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큰 달에는 제가 오퍼를 받을 때도 종종 있어서 이걸 진행을 좀 무리를 감행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목이 갈라지면서 한 것만큼 다소 말투의 중간중간 제외 저렇게 비속어를 써 거슬릴 수도 있어요 사람 스타일별로 그런데 피 같은 내 돈 이라고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무료 강의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어떤 강사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추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내용 잘 정리하시면서 Part 5는 어떻게 라이트하게 풀고 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라잡이를 잡으신 거로도 이미 큰 성공 가도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1월 데뷔 특강을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이 언제서부터 이 영상을 보셨든 너무 오래된 영상이 아닌 박혜원의 최근 영상 같은 거에서 다른 것도 보시고 싶으면 보시되 너무 오래되면 저 자체도 시험이 진화되면 제 강의법이나 문체도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거는 내리지 않고 있어도 너무 오래전 걸 보시는 것보다는 가급적 최근 거에서 박혜원 거를 검색해 보시고요 유료 인강은 워낙에 박혜원이 찍은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집 천재 사탄 시리즈가 제 거가 이제 1월 초에 오픈을 해요 아마 1월 8일쯤 반경이 될 것 같은데 YBM 인강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YBM 천재 사탄 우리가 굉장히 목말랐던 기출문제집이거든요 박혜원 거 한번 봐보셔야죠 제가 그거 파트 7까지 막 오지게 넣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일자 확인하시고요 오늘 제가 다룬 문제들은 박혜원 인강에 소속돼 있는 굉장히 나름 핫한 강의 중에 900 플러스 강의가 있어요 단기 마스터 그거랑 문법 부스터 짬뽕 됐어요 문법 부스터 강의도 이렇게 고퀄리티 문법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생기초의 이론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영상 말고 조금 짧게 LC도 간단하게 길라 자기만 드릴게요 LC는 적중률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LC 강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